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연균의 주도락!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강연균의 주도락, MBN 골드 강연균 매니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주식 맛집이다라고 소문을 듣고 제가 오늘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메뉴판에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먼저 하나 인더스트리얼스 솔루션즈 지금 시점에서 최고가 기준 2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볼까요?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스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2일에 추천드렸는데 거래상으로는 한 3거래일 정도 만에 20% 수익을 달성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동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온 회사인데 거기서 CCTV 관련된 그리고 이제 HBM 본더 장비 쪽을 갖고 나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딥페이크를 비롯해서 CCTV 중국산에 대한 해킹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동 종목의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1차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2차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정해드렸어요. 그런데 4만 원을 오늘 터치할 뻔했습니다. 1%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달성하지 못했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달성할 거라고 보여드리고요. 3차 목표가인 4만 2,400원 그러니까 상장 인적 분할에서 분할 상장 한 시초가 정도 부근인 4만 2,400원까지 3차 목표가 정해드릴 테니까 강력 콜딩 하셔가지고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우리 매니저님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9%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의 배터리에 대한 신소재 부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고 그동안은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전차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배터리에 대한 좋은 소재가 나왔습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한 납품,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배제 부분, 이런 것들의 반사 이익을 얻은 국내 배터리 산업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상승 부분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비엠이 장기 평선이 122선을 막고 떨어지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단기 고점이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다시 2차 목표가인 13만 4천원 정도까지 강력 홀딩하시길 말씀드리겠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홀딩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배터리 종목하고는 다르게 더 큰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력 홀딩하신다면 추가적으로 13만 4천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강력 홀딩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대주 전자재로 13만 4천원 이 목표가까지 꼭 도달하길 바라보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가봐야 되겠죠.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 2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심지어 2차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리뷰해볼까요? 오늘장에서 방산주가 되게 강했던 흐름이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으로 현대로템이라는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10월달 중반, 하반, 11월달까지 방산주의 일정이 꾸준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저희가 예측한 대로 수혜를 그대로 받으면서 이제 전고점을 거의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하고 좀 다르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고가의 영역까지는 아직 못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해서 3차 목표가 26만 3,500원까지 좀 볼 거라고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중농발 리스크가 계속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천궁2라는 그러한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쪽에 계속 발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천궁2 같은 경우는 방산, 그러니까 방어적인 그런 미사일인데 우리나라 영토에 비해 4배, 10배 큰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발주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앞으로 연말에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지금 수준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대체자를 찾고 있는 부분에서 천궁2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이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 26만 3,500원까지 강력코딩하셔서 30%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균 매니저 먼저 LIGNX1 2차 목표까지 달성한 점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 보셨다면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재료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재료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즈라는 게 있죠. 이제 소비재 같은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K-뷰티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실적 발표 전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수혜를 오늘도 화장품 종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아마 이러한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일정이 내일장, 모레장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내일장 재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재료로는 게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게임주가 한 3년여 동안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판호에 대한 부분도 악재로 다가오면서 게임주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올해 8월부터인가 판호가 조금씩 풀리면서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오면서 크래프턴이라든지 그리고 넥슨게임드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목들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찍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게임주가 저점을 찍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일장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내일 3분위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일장에서 주재료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일장 주재료는 바로 반도체 장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네일장 주재료가 됐을까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들이 장비를 먼저 수주를 하죠. 그다음에 개발을,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장비를 먼저 수주 장비를 해가지고 그 장비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납품이 된 이후에 수주 장비에 대한 실적이 찍히는 부분이 3분기, 4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3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그와 등등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해진 부분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반도체가 이제 겨울이 아닌 봄이 돼서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반등하게 된다면 그의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주, 소재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반도체 장비주를 제대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부디 봄이 찾아오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특선 메뉴, 다음 또 중단기 투자 종목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의 특선 메뉴, 어쩐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특선 메뉴는 바로 테크윙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테크윙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지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랜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는 빅3, 3사의 모두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HBM이 각광을 받으면서 장비주에 대한 수혜가 더,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혜가 깊어졌고 지금 동사가 만들고 있는 큐브 프로브의 장비가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에서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수혜가 있을 것 같고 기존 장비인 핸들러, 테스트 핸들러도 마이크론과 계약을 맺고 11월까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또 찍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좀 있으면 3분기 실적 시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가 조종이 깊어졌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조종이 좀 깊어진 부분이 있는데 2만 9,800원을 손저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당장 내일부터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0% 업사이드 부분인 4만 5천원까지 정해드릴 테니까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길 바라면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성 메뉴 탱크인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그렇다면 별미 메뉴에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미 메뉴는 바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 볼까요? 네, 바로 넥슨게임즈, 게임즈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넥슨게임즈를 사실은 한 7월달, 8월달쯤에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걸 추천드리려고 하다가 좀 다른 종목을 해야겠다 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그때 추천드렸으면 좀 수익이 크게 가져왔을 뻔했는데 지금 그 수익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할까 했던 매수가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지금 반납을 한 이유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터트라는 그러한 게임이 출시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다시 출시된 전으로 매수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퍼스트 디센터트가 망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많이 반납하고 지금 순간에서 3분기, 4분기 게임주에 대한 판호, 중국의 판호가 좀 많이 개방이 되고 또한 게임주에 대한 영업이익, 실적이 좀 좋게 찍힐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동 종목이 지금 매수의 타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기간에 대한 순매수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400원 손절가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0% 업사이드인 17,900원 정해드릴 테니까 잘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넥슨게임즈 관련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현규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 가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초록창 밴드에서 강현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투자인사이트와 그리고 실시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8시에 우리 강현규 매니저를 찾아가 본다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바로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지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 저녁 8시에 강현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상담 전화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주식 상담 방송 있죠? 주상 전화에 많이 많이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 다 긁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상 전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전화 내일 또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